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새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이미 우크라이나 측과 교전을 벌여 전사제약까지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시 반격이 불가피할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전투가 한창인 쿠르스크에 북한 병사가 배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러시아를 어떻게 도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 블루옐로는 이미 지난 25일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장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했는데 북한군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단체로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파병 북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 시 파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파병의 대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제재할 능력이 있고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